이제 아이스 하키 시즌이 시작됩니다. 오늘 경기는 팀을 만들기 위한 밸런싱 게임입니다. 짙은색 저지 10건 손자입니다.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래간만에 하는 경기라서 아주 열정이 넘칩니다. 손자가 얼른 링크에 뛰어나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금 손자가 꼴넣고 있습니다. 넣었습니다. 다리 하나 번쩍 들고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영상 찍었느냐고 물어봅니다. 네. 순간 포착했습니다. 골러 넣은 순간을 0.5배로 느리게 돌려봅니다. 손자가 슛 했습니다. 손자가 슛 했습니다. 상관없이, 손자가 슛을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